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 수익률을 간단했죠. 이게 이제 할인율을 얘기를 해요. 무슨 율를 얘기한다? 할인율.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인율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구 수익률에 대한 구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가시면은 111페이지로 가시면은 투자가치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여기에 연결이 되는데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우리가 할인율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사용하냐면 자 우리가 아까 시장가치라는 게 있었죠. 시장가치는 게 아닙니까? 시장에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죠. 우리가 만약에 20억이라는 시장가치가 있어요. 그럼 시장가치라는 자체는 내가 이 부동산을 살려면 20억이라는 게 필요하죠. 그죠? 그러면 주관적이겠어요? 객관적이겠어요? 객관적 다 알고 있죠. 그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투자가치가 얘보다 커야지만 나는 투자하죠. 그러면 투자가치가 작아야 됩니까? 투자가치가 더 커야 됩니까? 커야 되죠. 투자가치가 더 커야지만 투자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예상순수익이 있으면은 예상순수익이 있으면 자 아까 제가 요구수익률이 무슨 율를 그랬죠? 할인율이에요. 할인율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상순수익은 그냥 생겨요. 장래에 생겨요. 그럼 할인해서 이걸 어떻게 됩니까? 저것도 20억이 지금 내가 낼 한재가치죠. 그죠? 이걸 할인한다는 게 요구수익률이에요. 그럼 우리가 얘는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그럼 개인마다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죠? 요구수익률도 주관적이라는 얘기죠. 그죠? 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박스를 보시면은 무위협률이라는 게 있죠. 무위협률은 무위협률이라는 것은 정기예금 같은 거나 국채 같은 거는 그냥 안전해요. 확실한 수익률이죠. 그죠? 그래서 무위협 자산의 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우리가 연 2% 준다. 정기예금을. 그럼 나만 줘요? 다 줘요. 그럼 시간의 대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건 일반 경제사항과 관련이 된 거지 투자자만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시험 문제가 또 잘 나오는 게 얘가 높아지면 그냥 얘도 높아져요. 같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개인마다 할증이 똑같겠습니까? 위험할증이 다르겠습니까? 다르죠. 그래서 위험할증이 달라요. 그럼 위험할증률을 개인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만약 2%를 우리가 더 활증을 했다. 그럼 어떻습니까? 위험할수록 위험할수록 제가 이걸 할인율이라고 했죠. 그럼 위험할수록 위험할수록 낮을 할인율, 높은 할인율. 높은 할인율을 정하죠. 자 그럼 할인율을 높이게 되면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요. 얘와 얘가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위험은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 있다. 피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물이 촘촘하니까 체계적이라는 게 있죠. 그럼 내가 피하지 않으니까 그만큼 요구하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거기만큼 얘를 4%가 증가시키니까 제가 항상 요구 수익률은 최대였어요. 최소였어요. 최소고 요구르트 주소 기억나시죠? 그 다음 여기서 말하는 위험은 피할 수 있다.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요구르트 먹고 체했다 그랬죠. 비체계적이다 체계적이다 체계적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피셔 효과라는 것은 피셔 효과는 누가 얘기했을까? 효과가 얘기했을까? 피셔가 얘기했죠. 피셔가 인플레도 고려하자는 거죠. 인플레도 그냥이 되어 할증을 해야 돼요. 할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위험할증률 만큼 올리게 되겠어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럼 위험율이라는 자체는 나만 받아요. 다 받아요. 일정 수준에서는 일정하고 위험할증률에 따라서 더 요구하는 게 커지겠죠. 좀 어려운 게 우리가 위험이 클수록 수익도 높습니까? 그럼 요거는 같이 움직이니까 비례 관계라는 건 아시겠죠? 비례인데 이걸 많이 틀려 하시더라고요. 위험이 높을수록 높을수록 낮은 할인율, 높은 할인율. 그럼 할인율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물건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요. 위험과 가치는 반비례다 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험과 가치는 같다, 반비례다. 반비례에요. 가치는 떨어진다는 거죠. 위험할수록 투자가치는 떨어진다는 얘기에요. 그럼 요건 비례다, 반비례다? 반비례 라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할인율이다 이런 개념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이해 가셨나요? 그럼 우리가 요구 수익률을 천천히 볼게요. 요구 수익률은 일단 무 위험률이라는 자체는 시간에 대한 비용입니까? 기여비용이라면 시간에 대한 비용이고, 위험할 종률은 위험에 대한 비용이라고 했죠? 피션은 그냥 예상 인플렉까지 더해야 돼요. 양가로 2번에 가시면, 무 위험률은 그냥 정기예금 이자에요. 국채이자. 일반 경제 상황과 관련이 있고, 자금 시장 동향에 따라 달라지며, 정책 금리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죠. 그럼 무 위험률이 상승하면 정책 금리 상승하니까, 요구 수익률도 어떻게 돼요? 높아지겠죠. 위험할 종률은 그냥입니까? 밑에 투자자에 따라 달라집니까? 요구 수익률도 달라지겠죠? 위험이 프레임이 커지면 요구 수익률도 아울러 커져요. 그럼 아까 제가 요구로 먹고 체했죠? 요구 수익률에서 반영되는 것은 뭐다? 피할 수 없는 체계적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보상받기 위해서는 그냥입니까? 위험을 감소합니까? 피할 수 있다? 피할 수 없다? 비체계적이다 체계적이다? 체계적 위험과 관련된 거죠. 비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를 해서 감소시킬 수 있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럼 오늘 쪽 가시면 투자가치라는 게 있나요? 자 그럼 투자가치가 시장가치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는 안 넣으셨고 자 그러면 밑에 투자의 위험이 커질수록 가치는 어떻게 돼요? 작아지겠죠? 차셨죠? 수년제 가치도 그냥 작아진다? 그냥 그렇게 가져가세요. MPB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까지 가시고 자 그러면 좀 힘들더라도 저랑 따라오셔서 이제 순서가 자 그럼 우리가 위험하면 위험을 그냥에 대한 처리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126페이지로 갑니다. 126페이지로 가시면 그 하단에 위험의 처리와 관리기법이라는 게 있나? 자 이게 순서예요. 대한민국 투자파트는 원래 이게 대표적인 순서이기 때문에 좀 따라오셔서 천천히 가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은 자 어떻게 돼요? 부동산은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무 위험률은 안 위험하죠. 그럼 만약에 위험한 자산을 제외시키는 거는 위험의 정가입니까? 위험의 해피입니까? 해피해요. 그죠? 그럼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건 정가다? 해피다? 그럼 해피한다는 것은 그냥요. 은행이자 밖에 없어요. 진정한 의미나 볼 수 없죠. 얘기해 주세요. 그럼 우리가 할인율이라고 말씀해 줬죠. 그럼 위험할수록 낮은 할인율, 높은 할인율. 위험 조정 할인율이 가장 우수한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위험을 그냥요. 조정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걸 이 저자분이 안 해 놓으셨는데 만약에 가치가 떨어지면 됩니까? 할인율은 떨어질 수도 있습니까? 그럼 플러스가 되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죠. 분위기가 안 좋아서. 자 보세요. 할인율. 깡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럼 제가 깡률인데 자 하페는 그냥요. 시간 가치가 있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물건을 사갖고 지금 100만원 드릴까요? 1년 있다가 100만원 드릴까요? 그럼 어떤 거 달라야겠어요? 하여튼 그런 건 확실해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차로 100만원 드릴까요? 1년짜리 어음 끊어줄까요? 그럼 뭐 달라고 하겠어요? 현차로 달라고 하죠. 맞아요? 근데 1년 있다의 어음은 그냥입니까? 1년 후가 돌아야 됩니까? 1년 후가 되는 미래 가치거든요. 맞아요? 그 어음을 가지고 그냥 이래요. 할인하려고 가야 돼요. 어음 할인. 그렇죠? 깡깡. 좀 저속하죠? 깡률. 깡하달라는 거예요. 그 아저씨한테. 그죠? 깡을 하게 되면 그냥요. 어음이 위험할수록 그냥 할인율을 높여요. 그 가치는요. 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상품권도 깡하는 거 아세요? 내가 별걸 다 가리키네. 상품권은 가치가 백화점 상품권하고 구두 상품권 중에서 어떤 게 더 커요? 아이고 그건 잘 알아. 그럼 백화점 상품권은 그냥 그냥 가치가 높아. 그럼 할인율이요. 그러는 거 거예요. 제발 도와줘. 어? 그럼 위험할수록 위험할수록 그냥 그냥 할인율을 높여.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에요. 응? 근데 백화점 상품권은 어떻게 가치가? 높죠? 그럼 할인율을 낮춘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좀 알아들어야 돼. 그냥 그냥 빼줄 수도 있어. 빼줄 수도 있죠. 조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위험조정 할인율이에요. 무슨 조정할인율? 어? 그럼 위험조정 할인율이라는 것은 할인율이라는 것은 위험할수록 낮은 할인율, 높은 할인율. 그럼 요구 수익률을 하향조정시켜요. 상향조정시켜요. 상향조정시켜서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이해갔나? 다시 할게. 자,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건 그냥이야. 은행이자 밖에 없어. 어. 맞죠? 그럼 그것은 이따 나오겠지만,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건 위험의 전가야. 회피야. 회피와 전가는 달라요. 전가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물가가 상승하면 가만히 있으면 임대인이 임대류를 올려버려요. 그 전가라는 얘기에요. 그 전가와 회피를 바꿔냅니다. 맞나요?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건 진정한 의미의 투자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맞아요? 부동산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그냥 조정을 해야 돼요. 이게 우수한 방법이에요. 그럼 위험할수록 낮은 할인율, 높은 할인율. 요구 수익률은 어떻게? 어. 가르쳐 줄게 있잖아요. 하향조정, 상향조정. 상향조정시킨다고 나왔거든요. 여기랑 연결시켜야 돼요. 이해하셨나? 그래서 우리가 제가 대학교 강의도 하지만 체계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위험의 관리 방법과 처리 방법이 달라요. 먼저 그냥인데 위험을 관리해야 돼. 관리해야 돼. 그래서 위험의 관리 방법은 위험의 관리 방법은 대학교 교과서에 어디다 왔냐면 좀 전에 그냥입니까? 위험에 회피가 있었습니까? 회피가 있었고 위험의 전가라는 거 기억나시죠? 이 두 가지를 시험에서 바꿔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두 가지 중에서 얘기해 보세요. 만약에 임대인이 인프레가 발생해서 물가가 상승했어요. 가만히 있어야 임대료 올려요. 그럼 회피해서 전가해요. 보험에 가입한다든가. 맞습니까? 위험한 자산을 제외시키는 전개금만 투자하는 건 전가다, 회피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뭐라고 나왔냐면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킨다고 나와요. 그러면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건 전가다, 회피다. 회피예요. 그럼 이건 관리고 이건 그냥입니까? 처리 기법입니까? 처리 기법이라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가 위험의 통제라고는 안 나왔거든요. 그럼 다음에서 위험의 통제 위험의 컨트롤 한다는 게 관리 기법이에요. 그럼 위험의 통제라는 자체는 위험의 통제에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에 위험 조정 할인율이 들어가요. 위험할수록 낮은 할인율, 높은 할인율 그럼 위험의 통제에 컨트롤 한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냥입니까? 위험을 처리합니까? 처리하는 기법이죠. 그럼 얘는 아까 자 위험이 높을수록 낮은 할인율, 높은 할인율 높은 할인율을 정시켜요. 그러면 요구 수익률을 하향한다, 상향한다 상향한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는 요구 수익률을 하향 조정시킨다, 상향 조정시킨다 상향이라는 게 나와요. 이해 가졌어? 근데 얘랑 맞붙어서 또 나오는 게 자 위험 조정이 있지만 보수적이라는 얘가 있어요. 그죠? 공격적이다, 보수적이다. 보수적 예측도 위험을 통제할 수 있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비관적인 놈이에요. 좋게 봐요, 안 좋게 봐요. 그럼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수익을 굉장히 낮게 봅니다. 높게 낮게 비용을 높게 본다는 거죠. 그러면은 수익을 높게 본다, 낮게 본다. 그럼 얘는 이따가 기대 수익률을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시킨다 그래야 돼요. 상향이 맞아요? 하향이 맞아요? 하향 그렇게 가십니다. 그래서 얘와 얘가 맞붙어서 나오는 게 자 위험 조정 할인율 나왔다 그러면 위험이 커질수록 낮은 할인율, 높은 할인율 그럼 요구 수익률이 뜨면 하향, 상향 보수적에서 기대 수익이 뜨면 하향 조정시킨다고 보셔야 돼요. 이해하셨나? 이걸 바꿔 낼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따라서 민감도 분석 민감도 분석 또 위험의 처리 방법이 들어가거든요. 민감도 분석이 위험의 처리라는 건 위험의 통제인데 자 이게 민감도 분석이 위험의 처리라는 자체 우리가 이제 아직은 안 나왔는데 위험의 통제라는 자체는 아직 안 나왔지만 민감도 자체가 개념만 나왔어요. 탄력성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민감도라는 것은 가문도 분석이에요. 가문도 분석 탄력성은 그냥입니까? 자극에 대한 반응입니까? 자극을 알고 싶어요? 반응을 알고 싶어요? 반응을 알고 싶죠? 우리가 독립변수와 종섭변수 아시죠? 그죠? 우리가 시험제가 내가 가르쳐 줄게 따라해 봐 투입요소 결과치 이 두 가지가 기출문제 떠요. 그죠? 그럼 우리가 시험제가 투입요소에 따라 결과치에 대한 변화를 나타냈다는 건 무슨 분석 찍으셔야 돼요? 민감도 분석입니다. 그죠? 그럼 투입요소가 위험요소를 투입시켜요. 뭘 투입시킨다? 위험요소를 투입시키고 그 다음에 산출 결과 결과라는 것은 어떤 아웃풋 산출 결과이기 때문에 수익률의 변동을 봅니다. 그냥 수익률이에요. 수익률의 변동이에요. 자 우리가 탄력성 아시죠? 탄력성 이렇게 하면 탄력적이에요? 좀 비탄력적이야? 이렇게 되면 수익률의 변동을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게 아니라 이 변동포를 얘기한다는 거죠. 수익률의 변동분을 얘기를 해요. 변동분 자 그러면은 어 느낌이 안 오니까 갈게요. 이 분이 사하니까 1차 강목에 민법하고 개론이 있죠? 그래서 민법하고 개론이 변동포를 볼게요. 변동포와서 모의고사를 봤는데 모의고사가 난이도가 높으면 그냥입니까? 점수가 확 떨어집니까? 쉽으면 확 올라가죠? 뭐 여러분들은 똑같겠지만 평균이 없어요? 평균이 있어요?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60점이 평균이죠. 그죠? 자 이게 이제 이따가 이걸 기대수익률이라고 해요. 무슨 수익률? 그럼 우리가 평균을 냈다는 기대치가 있으면 거기서 벗어나면 안염하다? 위험하다?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표준편차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서 차이가 너무 벌어날수록 위험하다는 얘기에요. 그럼 이 차이가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변동폭이 작아야지만 민감도가 작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민법은 30점이 올라갔다가 30점이 떨어져요. 그럼 그냥입니까? 폭이 큽니까? 올라가면 90점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30점 떨어져요. 걔로는 5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올라가면 65점 올라가고 내려가면 55점 내려가니까 민법이 그냥입니까? 변동폭이 큽니까? 그럼 더 위험하겠죠. 표준편차가 벗어날수록 더 위험하거든요. 아시겠나? 그럼 얘도 어떻게 돼요? 투입에 따라서 변동분이 클수록 덜 위험하다 더 위험하다 더 위험한 걸로 판단할 수 있죠. 위험요소를 미리 알고 있어야 되죠. 위험통제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업경비 위험요소 영업경비하고 세금을 한번 찔러 봐요. 1%가 왔다갔다 하고 자극에 대한 반응 그럼 수익률의 반응이 있겠죠. 그죠? 얘는 1%밖에 변동폭이 없는데 얘 막 30%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다갔다 해요. 그럼 그냥이야 세금이 더 민감도가 커 덜 위험한 더 위험한 자 그러면 얘를 그냥이야 집중 관리에 들어가야 돼 위험의 통제를 해야 되죠. 그래서 미리 어떻게 투자하기 전에 얘 요소를 미리 몰라야 돼? 알아야 돼? 알아야 돼? 그게 민감도 음성이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험은 제가 그냥 투입요소에 따라서 결과치가 어떻게 변하냐 나오고 문제집에 이 저자분에 대한 틀은 뭐냐면 변동분을 얘기를 해요. 자 올라간 거 내려간 거예요. 변동분이에요. 어떻게 변동하냐 그죠? 이해하셨습니까? 민감도가 클수록 덜 위험하다 더 위험하다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서 어 뭐 그럴 날이 없겠지만 이제 올 거라는 기대하지만 제 야매가 또 유명해져갖고 이 특강이 꽉 찼어요. 꽉 차가지고 수업시간에 어? 저를 보러 오시려고 꽉 차가지고 그런 날이 오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 그리고 수업시간이 꽉 차갖고 서로 만약에 막 어떻습니까? 막 중견에도 막 의자가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수업시간에 막 소리 지르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어떤 분이 하푸를 딱 한 거예요. 하푸를 하다가 옆 사람하고 앞 사람 쳤는데 옆 사람은 딱 쳤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냥입니까? 민감도가 작습니까? 그럼 위험해? 안 위험해? 소비시장이 없어요. 앞에 분은 무슨 원한 관계가 있나봐요. 왜 그래요? 그러면서 침을 질질을 해요. 그럼 가만히 있어요. 데리고 나가야 돼요. 데리고 나가서 그냥이야 집중관리 들어가야 돼요. 관리 들어가죠. 이해 가셨어요? 이렇게 여기서 갑니다. 다시 갈게. 자 지금 위험해 관리가 위험해 관리하는 것은 딱 보세요. 회피 전가 통제 그럼 이것들이 처리하는 방법이 있죠. 그럼 이따가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것은 전가다 회피다 회피고 통제에서는 위험조정 할인율이 잘 나와요. 그럼 위험할수록 낮은 할인율 높은 할인율 그럼 요구 수익률을 하향 상향 보수족은 수익을 낮게 보죠. 그럼 기대 수익률 상향 하향 이 두 가지를 바꿔냅니다. 아시겠죠. 자 민감도는 일단 보세요. 투입 요소에 따른 결과치 요게 이제 우리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이고 만약에 아직은 안 나왔지만 아까 민감도가 클수록 덜 위험하다 더 위험하다 그럼 수익에 대한 상승 하락을 얘기하는 거에요. 변동분을 얘기하는 거에요. 그럼 민감할수록 더 위험하죠. 그러면 그게 아니다. 요걸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 그럼 내가 투자하기 전에 그 투입 요소를 몰라야 돼. 위험요소를 알아야 돼. 통추를 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팬들에게 흔적을 남길게 몇 페이지라는지는 아세요. 126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게 있어요. 자 이거 형광배 칠해. 그럼 얘는 전가라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전가야 해피야. 해피. 대때 잘 나와. 위험에 해피라고 적었어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해요.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거는 은행에만 투자하는 거죠. 진정한 의미를 투자를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얘와 싸우는 애는 오른쪽에 위험에 전가라는 게 있나. 이걸 바꿔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건 전가에 들어간다. 회피에 들어간다. 전가는 달라요. 전가는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물가가 상승하면 가만히 있어. 임대인이 임대를 올려. 누구한테 전가시키는 거야. 임차안에서 전가시키는 거죠. 체크하셨습니까. 거기 무슨 주가지수 선불 어려운 거 하지마. 뭐 수압이라는 건 바꾼다는 얘기죠. 바꾸고 그 다음에 아까 은행은요. 아까 인플레 위험 때문에 고종을 원해요. 변동을 원해요. 누구한테 전가시키려고 그래요. 차입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험 가입하는 거 들어보셨죠. 보험은 이제 내가 보험을 들었다. 손실용으로 보험회사한테 전가시킬 수도 있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맨 위에 가시면은 보수적과 위험조정 할인율이라는 게 있어. 연결시켜. 자 보수적은 아까 수익을 높게 잡아요. 수익을 낮게 잡아요. 그러면 기대수익률을 상향 하향 이게 키포인트가 되고 위험조정 할인율이 있죠. 이거 위험할수록 낮은 할인율 높은 할인율 그럼 이거는 위험 높을수록 할인율이 상향 조정시키죠. 그럼 이건 요구 수익률을 하향한다 상향한다 상향한다는 게 반대로 나온다는 거죠. 아시겠죠. 놓치셨으면 다시 갑니다. 자 민감도는 따로 보시고요. 다시 갑니다.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거는 그냥 은행 이자밖에 없어요. 자 이건 위험의 해피라고 해야 돼요. 전가라고 해야 돼요. 해피 그 다음에 위험의 통제에서 처리 방법에 위험조정 할인율을 위험할수록 낮은 할인율 높은 할인율 요구 수익률을 어떻게 상향 보수족은 수익을 낮게 보죠. 그럼 기대수익은 상향 하향 하향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 민감도라는 게 있어요. 민감도는 종소병수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가 파악되고 위험요소의 변화에 따라 수익이 어떻게 변하는 건데 자 ㄴ 번에다가 별표처럼 해보세요. 이게 기출문제에요. 투입요소를 찾아보세요. 찾을 때까지 기다릴게요. 그럼 빨리 현관패 칠하세요. 자 현관패 갖고 다니세요. 무슨 요소? 어 그 다음에 두 번째 결과치 찾아보세요. 자 박스 요거 나왔어 이거 무슨 분석이야? 민감도 분석 찾으셔야 됩니다. 찾으셨죠 그죠? 시험 문제가 투입요소와 결과치를 주어져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투자효과를 분석하는 모형에서 투입요소의 변함에 따라 그 결과치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 분석은 무슨 분석 찍으셔야 돼요? 민감도 분석 찍으셔야 돼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ㄷ도 나온 적이 있었으나 미래 현금 흐름에 영향을 준 요소 중 하나만 변동시켰을 때 수익이 어떻게 변동하는 게 민감도고 자 ㄹ하고 ㄴ 번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럼 제가 아까 왜 그래요? 그럴수록 그냥요 수업시간에 더 위험해요. 그럼 그냥요 데리고 나가야 돼요. 어떻게 되죠? 집중 관리를 시켜야 돼요. 즐깁시다. 그럼 그냥요 위험을 통제해요. 미리 수익률의 범위를 예측할 수가 있죠. 그럼 ㄴ 민감도가 높을수록 어떻게 돼요? 아까 기대수익과 기대수익과 수년가의 변동 가능성이라는 게 있나요? 이 저자분이 문제집에서 잘 내주시는 건데 변동 가능성은 이 수익률이 올라간 거 내려간 거예요 이 변동분을 얘기를 해요. 너무 폭이 크다는 얘기죠. 얘기 좀 해주세요. 1%가 왔다 갔다 하는 게 폭이 커요. 30%가 커요. 30%의 변동분이 더 크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래서 이렇게 변동 가능성이 큰 것을 더 위험하다고 판단한다는 거죠. 되셨죠? 이렇게 정리하시고 넘기세요. 넘기시면 자 거기까지 이제 하셨고 자 그러면 이제 122로 갑니다. 122로 가시면 122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시면 가셨나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수익률은 적게 나와야 돼요. 수익률은 많이 나와야 돼요. 위험은요. 그럼 측정을 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직접 계산도 해 봐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122페이지에 있는 게 기본수에 있는 똑같은 문제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가 마이너스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걸로 가능하시는데 제가 옛날에 왜 특강이나 아니면 우리가 할 때 곱해서 더한다라는 야매가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자만 따서 만약에 820이 나오면 8.2%가 정답이었잖아요. 오디선다에서 그렇게 야매로 가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건 야매로 할 수 없는 게 그냥 그냥 주관식이야. 주관식이니까 들어갑니다. 체크하셨죠? 그렇죠? 계산만은 굉장히 야매를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제가 이제 그 해커스 게시판을 볼터 안 보는 건데 어저껜가 봤는데 어떤 분이 작년에 공부를 하신 분인데 제 동영상을 듣는데 다른 학원에 갔대요. 근데 제 야매가 좋아서 지금 듣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막 저는 훅 하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강사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 성공하려면 좀 이렇게 누구 시켜갖고 좀 올려. 막 그러더라고. 난 그걸 못 하겠어요. 근데 참 글 딱 들으니까 그래도 마음이 훅 하더라고요. 곱해서 더한다. 그럼 가중평균 하죠? 마이너스가 나왔다 아직은 안 나왔다? 안 나왔어요. 나왔다는 가정으로 가는 거죠. 체크하셨죠? 우리가 옛날에 나왔었기 때문에 우리 그 어떻습니까? 그 기본소에 있기 때문에 그냥 계산은 한번 그냥 훑어보고 갈게요. 호경기 라는 게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정상이 있고 불경기 라는 게 있나요? 그럼 이 박스를 일단은 뭔지는 알아야 되니 확률이라는 게 있어요. 확률이라는 자체는 원래 퍼센트가 나와도 되는데 소수점을 아예 고쳐주신 거거든요. 그럼 0.3이라는 것은 몇 퍼센트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둘 다 퍼센트 나오면 하나를 소수점으로 고쳐야 퍼센트로 만들어버려요. 그런가요? 0.4라는 건 몇 퍼센트라는 거죠? 40% 그 다음에 0.3이라는 것은 30%죠. 자 우리가 기대수익률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 계산의 기법은 곱해서 더한다 가중평균 자 곱한다는 건 뭐냐면 그냥 있어요 가중치가 있어요 가중치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지금 어디에 제일 많이 가중치가 있다는 거죠? 정상적인 거죠. 맞아요? 더한다는 건 그냥입니까? 평균을 냅니까? 가중 평균 산술 평균이 맞아요? 가중 평균이 맞아요? 가중치를 준 다음에 나누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부동산 A 있으세요? 부동산 A 부동산 A 부동산 A를 어떻게 밑에 계산을 했냐 부동산 A로 가볼게요. A의 수익률이 지금 100%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15 그 다음에요 마이너스 70이죠? 그러면 이건 그냥 더하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냥 100에서 0.3이면 30%가 되죠? 내가 다 했으니까 4, 4만 하시면 돼요 0.4에서 15로 하면 6%가 되거든요 6%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3, 7, 2, 20이죠? 그럼 마이너스 21을 하거든요 그런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30에다가 이걸 36에서 20을 빼면 15%가 수익률이 되죠? 맞나요? 그럼 A의 수익률은 몇 퍼센트? 15%가 된다라는 그 밑에 해설이에요 얘기해야 다음 넘어가요 그러면 B도 구할 수 있죠? 천천히 그럼 B는 어떻게 된다? 부동산 B 얘가 40인가요? 15고 마이너스 10인가요? 그럼 0.3에다가 4를 곱하니까 12가 되죠? 0.4에다가 15를 곱하게 되면 6%가 되죠? 그 다음에 이건 마이너스 3%가 되죠? 그럼 18에다가 3을 빼니까 15%가 되는 거예요 어머! 그냥이야 수익률이 같애 기득수익률이 같다는 얘기죠 찾았습니까? 근데 표준편차는 아직까지는 시험 문제 한번 나왔다가 이의신청 들어갔기 때문에 표준편차는 그냥 그렇게 된다는 것만 가지고 가시지 지금 깊게 풀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나중에 문제집에 나오거든요 그죠? 나오고 또 이렇게 복잡하게 이 분산이 나오지 않으니까 자 그럼 요건 기대수익률은 그냥이었어요 수익이었어요 자 아까 이렇게 봅니다 아까 제가 민법하고 개론 중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편차라는 게 있었죠 그러면 다음 보세요 표준편차 이게 벗어날수록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만약에 평균이라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표준편차라면 이 표준편차가 커야 돼요 이 수치가 작아야 돼요 작아야 된다는 거면 키만 가져가세요 맞습니까? 이게 제곱이 분산이거든요 그죠? 근데 요런 것은 나중에 제가 계산해서 살 테니까 요게 어떻게 나왔냐 라는 것만 제가 궁금하시니까 말씀을 드려볼게요 맨 밑에 가시면 일단은 돼지꼬리같이 하나 생긴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니까 돼지꼬리같이 생긴 요게 표준편차입니다 뭐라고요? 표준편차의 제곱은 이 자체가 분산이 되거든요 그냥 그렇다고 하세요 도대체 거기 나와있는게 무슨 도대체 무슨 소련 말이냐 자 일단 갈게요 지금 1.0 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A가 정상적일 때 호경기가 100%라는 얘기예요 대답해 주세요 그럼 1.0에서 우리가 1%에다가 1.0 의미가 없죠 그죠? 1이니까 자 그럼 여기다가 그냥입니까 아까 기대수익률이 15% 였습니까 그럼 몇 점 몇이죠? 0.15예요 그럼 제곱한 다음에 아까 A의 확률이 30%였죠 그럼 도와주세요 그냥 이렇게 나온다는 것만 머릿속에 두시고 아직 계산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된다? 왜 지워지냐면 두 번째에 대한 A의 정상적인 것도 15%죠 15와 15를 빼면 제로가 되거든요 그런가요? 0.15에서 마이너스 0.15에다가 곱하기 0.4가 되죠 얘는 그냥요 지워져요 지워지죠 없어지니까 맞나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마이너스 70 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어 자 그럼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70 이라는 자체는 어 우리가 소득점으로 온다면 마이너스 0.7이 되겠죠 마이너스 이거 15% 아시죠? 0.15에다가 제곱에다가 맨 마지막에 확률이 몇 점 몇이었어요? 0.3 이었죠 그런가요? 그럼 그 수치가 0.4335 라는게 있죠? 음 그래서 그걸 루트를 씌우게 되면은 이제 0.6584 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0.6584 가 요 제곱이 이제 있다가 65.8% 라는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수치가 높아야 돼요? 수치가 낮아야 돼요? 낮아야 되죠 음 그럼 밑에 그 돼지꼬리2에 B 있어요 B 찾았습니까? 똑같아요 얘랑 그럼 계산만 해줄게요 그냥 B로 가시면은 자 지금 B의 호경기의 수익률이 40%였죠 그럼 그게 0.4 라는 뜻이에요 자 기대수익률이 몇 퍼센트죠? 0.15% 이니까 제곱 한 다음에 확률이 몇 퍼센트였어요? 0.3 음 지금 요거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하러 오신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지금 중요한거죠 계산이 중요한게 아니에요 계산하면 하루 제일 걸려요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푸는 거나 하는거만 아시고 그냥 그거 하시면 돼요 나중에 문제집에서 기축문제 한 문제만 풀면 되거든요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번째는 두번째도 그냥입니까 15%입니까 왜? 이거 없애주는 거거든요 15%는 수익률이 같죠? 그럼 위험이 제로란 뜻이에요 0.15 에다가 그냥이야 0.15 를 빼요 그 다음에 확률이 정상적이게 0.4 하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이건 이제 빼준다는 거거든요 나중에 제가 또 야매를 가르쳐 드릴거에요 일단 이렇게 풀어라 그렇게 할테니까 이렇게 하고 맨 마지막에 우리가 비를 봤을 때는 마이너스 10%가 불경기였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0.1을 대간거고 마이너스 0.15 를 빼주는거죠 대답해주세요 그 다음에 확률이 0.3이죠 그죠 그래서 자 나온 숫자가 지금 0.0375 죠 이거 루트로 씌우면 이제 0.얼마에요 어 1936이 나오죠 19.4%라는 뜻이거든요 아까 수치와 수치 중에서 큰게 좋아요 작은게 좋아요 그것만 가져가세요 그럼 어떤게 더 작나요 비가 작나요 그래서 오른쪽 기본서를 봤을 때 이게 수익률이 벌어나면 안위험해요 위험해 그러면 19.4%가 더 그 폭이 작다는 얘기죠 어 그래서 더 그게 유리하다는 얘기에요 이해 가졌죠 그죠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 다음에 봐보세요 아까 객관적이었습니까 위험할증률은 주관적이었습니까 그럼 개인마다 태도가 같다 다르다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 그러니까 이 투자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 무차별 곡선 어딜 찍어도 차별이 없는 곡선이거든요 근데 제가 위험해피형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해피형 위험 추구와 위험 중립형은 중립은 위험한 관계없이 수익률만 높고 위험 추구도 거의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123페이지 선생님 팁 있어요 중간에 위험의 중립형과 추구형은 투자자는 현실에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거의 다 합리적인 이상적인 투자는 위험해피형이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제가 이제 수업시간에 위험 추구와 위험 중립형을 얘기는 했어요 그죠 이런 형이다라고 했는데 시험문제는 거의 위험해피형을 전제로 깐 걸로 많이 나옵니다 자칫에 보시면 위험한 투자자의 태도가 합리적 이성적 투자자 위험해피형 투자자라고 되어 있죠 그럼 투자자에 대한 위험의 형태를 나타내는 게 따로써 무차별 곡선 어딜 찍어도 차별이 없는 곡선이거든요 이게 기울기가 나왔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자 그럼 개인마다 똑같아요 그 태도가 달라요 근데 위험해피형이 거의 전반적이라고 그랬죠 그죠 자 갑니다 그러면 위험해피형이라는 자는 위험을 거의 피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떤 얘기냐 위험해피형이나 위험혐오형은 전반적인 우리 같이 여러분 같은 합리적 이성적이라고 되어 있죠 자 무슨 말이냐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A와 B가 부동산에 투자를 해요 부동산 자 그럼 부동산하고 자 지금 은행 그죠 C 은행 C 은행 가서 정기예금에 투자해요 자 정기예금은 아까 그 양이었어요 무 위험율이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 양이야 확실해 확실하죠 나만 안 받아 나 받아 그러면 연 2%다 여기에 투자한다는 건 위험해피죠 얘기해 보세요 그럼 얘는 위험해피형은 위험을 완전히 회피한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죠 그러면 부동산은 안위험해 위험해 그럼 볼게요 수익률이 같을 수 있죠 그래서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럼 10% 어머 아니다 15% 나왔었죠 여기 고치자 15% 15% 어머 어머 그냥이야 수익률이 같아 정말 아까 표준편차라는 게 있었죠 표준편차가 아까 이 저자분에 대한 책을 존중해야 되니깐 이 표준편차가 아까 68 65하고 19가 있었죠 그러면 지금 A가 어떻게 돼요 지금 A가 65 어 얘기 좀 해요 8.3% B가 19.4% 돈 있는 거예요 누구 선택하겠어요 잘한다 잘한다 이게 평균분산결제법이라고 그래요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A를 선택했어요 B를 선택했어요 B가 A를 지배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얘를 투자한 사람이 위험해피형이라는 거예요 위험해피형은 위험을 피했어요 피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거는 위험해피였죠 맞습니까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동일할 때 더 위험한 덜 위험한 B를 선택한 게 위험해피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의 다 시험 문제는 위험해피형을 전제로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얘는 자 어떻다 지금 동일 수익에서는 동일 수익에서는 더 위험한 덜 위험한 어 그러면 덜 위험한 걸 선택한다는 것은 어디를 선택하시겠어요 B를 선택하셨죠 얘기해 봐요 그럼 이게 무슨 해피형이다 위험해피형이죠 은행에 투자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전혀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맞다 틀리다 틀리다는 거죠 이걸 감수하지 않았다면 은행에 투자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쟤는 그냥이야 일단 들이댔어 어 그럼 감수했지 그럼 감수하는 위험이 없다 감수하는 위험이 있다 있다는 얘기죠 어 이해 가셨나 어 그래서 지금 요게 그냥이야 위험해피형이야 위험을 좋아해 위험해 밑에 보시면 등을 돌려 등을 돌려서 밑에 보시면 아래로 불럭 아래로 불럭이 위험해피형이거든요 지금 그래프를 보고 있는 거예요 번지점프라는 것을 제가 했었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1m가 가장 공포스럽대요 그래서 얘가 신입사원인데 한영의 때 100명이 간 거야 번지점프를 하래 자 희한한게 번지점프를 또 좋아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죠 아 자기는 몸을 걸고 싶다는 거야 이 대절아 씨 그쵸 맨날 그쵸 희한한게 왜 인생이 피곤한데 올라가서 걸 가지고 왜 이렇게 맞지요 그죠 지금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럼 얘는 어렸을 때부터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그럼 뛰어내린다 안 뛰어내린다 위험해피형이에요 그죠 전혀 안 뛰어내리니까 감수할 수도 있을까 그게 있다는 거죠 돈 주면 감수하겠다는 거죠 개인마다 다 똑같다 달라는게 다르다 이거 달라요 잘 얘기해 보세요 10만원 주면 뛸까 안 뛸까 동영상을 다 외워서 지금 수트를 다 알아 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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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만원 주면 천만원 주면 생각해 봐요 생각해 봐야 생각해 볼 때까지 또 외우셨어요 자 그럼 이독주면 뒤에서 밀라 그래요 그다니야 약 먹고 뛰어 어 뛴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덕 주면 그냥 약 먹고 뛰어 대가가 지어오는 건 뛴다는 거죠 그러나 개인이 달라는 게 똑같다 다르다 달라요 저는 이만 원만 주세요 할 수도 있죠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럼 휘피도가 같다 다르다 기울기가 달라요 맞죠? 그 다음 이제 유격훈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군대 가서 유격훈련에서 얘가 딱 뛰어내렸더니 어머 저 고소공포증에 있어요 그럼 그냥 발로 밀어 피할 수 있다 피할 수가 없다 없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이게 IMF예요 IMF는 피할 수가 있어 없어요 감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 가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 전반적인 모든 사람들은 다 무슨 해피형이다? 위험해피형이에요 비합리적이야 합리적이야 합리적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상적인 일반적인 투자가 다 위험해피형 투자라는 게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지금 거기 있어요? 팬 들어요 이제? 자 위험해피형 투자자의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투자자는 무슨 해피형? 그러면 위험해피적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전혀 위험을 감수하지 않겠다는 의미한 것이 아니잖아 나이 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봐봐요 여기 은행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은행에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전혀 감수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건 무의용률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따라서 위험해피적인 투자라도 수유를 얻기 위해서는 기꺼이 그냥이야 위험을 감수했어 감수했죠? 1억 줄만 약 먹고 뛰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봐봐 지금 기대수익률이 동일하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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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럼 그냥이야 위험이 작은 거 위험이 동일할 땐 기대수익률이 큰 거 선택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위험해피형 투자자는 위험이 커지면 기대수익률을 높이게 되죠 그러면 그 투자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곡선이 무슨 곡선이다? 무차별 곡선이에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오른쪽에 2번에 특정 투자자 이게 무차별 곡선이 위험해피형에 대한 투자자의 위험에 따라 태도가 다른데 특정 투자자에게 동일한 효율을 가져다주는 기대수익과 위험의 조합을 연결한 무차별 곡선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자 여기 해볼게요 그럼 얘네들은 그냥입니까? 둘 다 다 위험해피형입니까? 위로 볼록해요 아래로 볼록해요 아래로 볼록하죠 위험을 피한다는 얘기에요 맞나요? 근데 기울기가 같다 기울기가 다르다 달라요 그럼 아까 전 1억 주세요 전 2만원만 주세요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시험제가 서 있는 거는 X축이에요 Y축이야 거기다 그려 Y 이렇게 이렇게 Y축 진짜 그리네 서 있는 건 무슨 축? 누워 있는 거는 X축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대수익이래요 기대수익을 위험이라는 거죠 그럼 아까 번지점프 기억나시죠? 근데 달라는 게 똑같아 요구하는 게 달라 기울기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위로 볼록이다 아래로 볼록이다 위험을 좋아해 위험을 회피해 회피하기 때문에 위험에다 햇바닥을 내미는 거야 따라서 멜롱 그럼 아래로 멜롱 위로 멜롱 어쩔 한다? 그래서 이거는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한 아래로 볼록한 그냥이다 위험해피형이다 위험해피형이에요 근데 시험 문제에 뭐가 나왔었냐면 그냥입니까? 혐오도가 다릅니까? 그럼 전 1억 주세요라는 애가 있었죠 그럼 만약에 천만원만 주세요라는 애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저는 백만원만 주세요 저는 2만원만 저도 떼어요라는 애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2만원이라는 애는 그니까 더 위험에 가깝습니까? 위험을 더 좋아한다는 공격적이라는 얘기예요 맞나요? 자 얘는 그냥 더 달라고 그래요 그럼 완만해요? 가파라요 우리가 더덜 시리즈 아시죠? 기울기가 가파르면 그냥이야 더 상승해 더 더 기울기 기울기 완만하면 그냥이야 좀 덜이야 덜 달라고 하지 그죠? 그럼 가파르면 더 달라고 하고 완만하면 다시 갈게 그럴 거 아니야 어머 교수님 수용공 끝났어? 안 끝났어 자 가파르면 어떻게? 더 달라고 하고 완만하면 덜 달라고 하고 그럼 더 달라는 놈이 그냥이야 회피도가 커 가파르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아직까지 안 나오는데 가파르면 공격적이다 보수적이다? 보수적이에요 보수적은 그냥입니까 위험을 벗어납니까? 위험을 싫어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수익이 더 좋다는 거죠 위험해피할수록 기울기가 더 가파르고 아까 3만원 달라는 애는 그냥이야 위험을 좋아해요 위험 쪽으로 이렇게 가겠다는 거죠 이해해야 되는데? 그럼 갈게 가파를수록 그냥이야 더 달라고 그래요 그냥이야 회피도가 커 완만할수록 덜 달라고 하니까 회피도가 작은 거죠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밑에 보시면 그림이 두 가지 있나? 그럼 첫 번째 그림은 그냥이야 더 달라고 그래 완만하다 가파르다 가파르고 회피해도가 크다는 거죠 회피할수록 두 번째는 그냥이야 완만해 그냥이야 2만원 달라고 그래 그럼 덜 달라는 거죠 보수적이야 공격적이야? 공격적이에요 그래서 위험해피용 투자는 위험이 커지면 기대 수익률을 높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수록 무차별 곡선은 아래쪽으로 향해서 볼록하다는 거죠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아직 안 나왔지만 가파르면 뭐다? 완만하면 이게 안 되면 다시 할게요 될 때까지 야매를 합니다 아까 그냥이야 얘는 더 달라고 그래 기울기가 어떻게 돼? 가파르죠 더일수록 가격을 더 달라고 하잖아요 가격 가격 기울기 2만원은 덜 완만하고 맞아요? 초보 운전 시절 때 우리가 운전대를 이렇게 잡으면 보수적이들은 그냥이야 이거 가까이 잡아 공격적이야 보수적이야 한 3년 지나면 그냥이야 누워서 타 공격적이잖아요 아씨 아니해도 찾으셨죠 그렇죠? 그래서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저껜가 제가 공인했다가 감정평가가 다시 공인 가거든요 감평은 이제 어떻습니까? 좀 여러분들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사는 거의 대학생들이 많아요 지금 공부도 하고 있고 그렇죠? 여러분들 공부 안 하시다가 지금 들어오신 거잖아요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자꾸 야매를 하는 게 머릿속에 나무라는 얘기야 서 있는 건 무슨 축이고 누워 있는 건 커버 이렇게 되고 그냥이야 얘는 더 달라고 그래 기울기가 어떻게 돼? 가파르고 햇빛하도록 하고 그렇죠? 더 2만원은 완만하고 어 햇빛 더 클수록 더 가파르다는 거죠 어 운젓대로 어떻게 잡고 보여줘 그렇죠? 누구면? 욕적이야 야 감정평가에도 뿅가 그런데 뿅 가지도 않아 자 제발 좀 그렇죠? 이해하셨습니까? 제가 왜 그래 제가 왜 그러냐 그랬는데 노력한 거야 아시겠죠 그렇죠? 땀나 땀나 감정평가이들이 더 신나는데 별로 안 신나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거기에 조금만 요것만 하고 상태로 보니까 요것만 하고 찾다가 가야 되는데 125페이지 가시면 최저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죠 그렇죠? 제가 여기 가는데 그럼 여기도 그냥이야 공격족 보수족이 나와 나와요 그래서 일단 펜 들어보세요 아직 우리가 효율적 정서는 모르겠지만 125페이지 가시면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 2번 있어요 거기 나오네 나와요? 그럼 공격족과 뭐가 있다는 거야 음 그럼 2번 보수족일수록 그냥이야 더 달라 그래 그럼 해피할수록 더 가파르죠 무차별곡선의 기울기는 급하다는 얘기에요 아래로 볼록한게 이거 현관팩 틀어놔야 돼 내가 이따 펴내 공격직은 애는 그냥이야 완만해 완만해요 무차별곡선과 효율적 정선이 만나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제 124페이지 예고편을 좀 때리고 이제 할텐데 일단 124페이지 가시면은 평균분산 지배원리라는게 있죠 자 평균은 수익이라고 적으세요 뭐라고 적으나 수익 평균 자 아까 봐봐 곱해서 더한다 가중평균 평균을 냈다는건 수익을 나타낸 것이고 분산이라는게 있어요 위험이라고 적으세요 아까 표준편차 아시죠 그래서 표준편차의 자선 제곱이 분산이거든요 그럼 봐봐 아까 위험의 평은 동일수익에서는 더위험한 덜요만 이 박스가 위험의 평이란 얘기에요 자 같게 좀 도와드릴게 지금 C하고 D 있어? 요거 요거만 얘기만 하고 좀 쳤다 갈거에요 그럼 할텐데요 C하고 D 있죠? 그냥 해요 수익률이 10% 같아요 그 위험이? 어떤걸 선택하겠어요 그럼 누가 누구를 지배해요 C가 D를 지배하는게 위험축입니까 회피입니까 회피용을 전제로 한다는거죠 맞나요 그 다음에 지금 A와 B를 보세요 그럼 A와 B는 그냥입니까 표준편차가 같습니까 그럼 수익이 높은걸 선택하겠죠 그럼 누가 누구를 지배해요 A가 B를 지배하죠 그럼 A와 C가 남았죠 그럼 A와 C는 그냥요 수익률이 달라요 그럼 C가 수익도 크고 표준편차도 크죠 그럼 우효를 가리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맞나요? 그래서 나온게 변이계수라는게 나와요 무슨계수가 그 다음에 봐봐 C하고 E를 봤더니 C와 E도 어떻게 됩니까 C가 수익도 높고 위험도 크죠 그럼 우효를 가리기 없기 때문에 E도 지배를 안당한다는거죠 그럼 얘네들이 따라해보세요 효율적 포트폴리오 그럼 얘네들은 버려야 돼요 분산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연결하는 전선이 효율적 전선이라는게 만들어지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평균분산 지배원리도 어떻습니까 그냥 있다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어서 변이계수랑 포트폴리오라는걸 배우실거에요 아시겠죠 됐습니다 여기까지 좀만 쉬었다가 갈게요 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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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